파이어족이 되기 전보다 되고 나서가 자꾸 줄어요 생활비가 생활비가 네. 두 분 200이에요. 저희 같이 사니까. 두 분이 안 떨어지는데요. 한꺼번에 각각이 아니고요. 최저생활비 아니에요. 사람이 최저 생계비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긴 가난이죠.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정말 소비 가 입맛 떨어지듯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주변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파이어족 되고 싶어서 말씀하시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은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건 개인차가 정말 커요 . 특히 한국형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투자의 부분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개인의 투자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 하지만 적어도 파이어족이라는 걸 앞에 달려면 본인이 모아야 하는 돈이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커버하는 돈 최저 생계비에 현금 흐름이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목도는 마련 을 하고 파이어족으로 은퇴 후 투자를 하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두 분이 5억이니까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혼자 살 거니까 한 3억만 모아도 충분하겠네 라는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불득정 다수가 질문을 할 때는 안 됩니다. 3억으로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 한 명이요. 너무 곧. 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형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분이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계산을 해보고 사람이 최저 생계비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 그러면 그거는 긴 가난이죠 . 긴 가난. 긴 가난. 그렇네요. 차이저다. 차이저다. 너무 좋아. 통장에도 있는데 뭘 못 사요 . 그러니까요. 죽을 수가 없어. 저희한테 묻는 분이 계세요 . 파이어족이 극단적인 절약을 해서 파이어족이 됐는데 그 이후도 극단 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왜 파이어족이 돼야 되는가 . 돈을 더 걸지. 맞아요 .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최저 생계비보다 플러스 알파가 나는 3억 이하다. 그래서 한다면 그 사람은 맞는 거 겠죠 .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야 돼. 파이어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쓰는 소비 형태를 알아야죠 . . 그럼 지금은 파이어족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두 분께서 생활할 때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 현재. 생활비가 저희도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 안 써서 많이 써서. 안 써서. 정말로 파이어족이 되기 전보다 되고 나서가 자꾸 줄어요 . 생활비가. 생활비가. 참 신기하죠 . 그런데 물론 많은 부분이 저희가 블로그도 하고 블로그에서 체험단으로 물건 받는 게 생활 그게 커버가 되니까 정말 생활비가 별로 안 들거든요 . 지금 블로그 운영하시네요 . 동생이 되게 적군요. 저희가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달랐어요. 하나는 저희가 파이어족이니까 언니가 파이어족에 관한 걸 다루고 저는 제가 20대 때 일명 소비대마왕이라고 정말 소비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파이어족이 돼야 되잖아요 . 그래서 이제 소비를 컨트롤하면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절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이어족이 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막 지름신이 . 강림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가 블로그를 하면 물건을 받는다던데 그래서 한번 아 그럼 얘는 물건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운영을 하고 하나는 언니가 파이어족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대출이 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출이자로 나가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는 뭐 건보료나 부모님 용돈 이 정도가 크고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다 합해서 한 200 좀 넘는 것 같아요 . 두 분이 한 달을 사시는데요 . 네. 두 분이 200이에요. 저희 같이 사니까. 두 분이 한 달을 사시는데요 . 한꺼번에. 각각이 아니고요. 최저생활비 아니에요 . 그를 생각해보니까 차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50에서 100 정도는 될 거예요. 과태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가능한데 차가 있으면 한 300 가까이 쓰지 않을까. 또 파이어족을 달성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정말 절약을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때 좀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그때 혹시 이거 절약을 위해서 포기했던 거나. 아까 사실은 원래 포기 대박이었잖아요 . 그러니까 저희가 절약을 하려고 포기했던 게 집 차 취미 그러니까 비싼 취미 해외여행 이렇게 네 개를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뭔가를 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파이어족이 되고자 했던 게 하던 일이 싫어서의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 하나를 사면 새 핸드폰 하나를 사면 이 핸드폰 만큼 내 은퇴가 미뤄지는 거예요 . 그렇죠. 그렇죠. 그 가격만큼. 그래서 내가 감정 노동을 계속 당할 것이냐 이 핸드폰 때문에. 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정말 소비 가 입맛 떨어지듯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핸드폰 100만 원이라 하면은 100만 원치 일을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핸드폰에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더 일하는 거 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줄이면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욕심이 생겨서 해외여행 가야지. 또 그만큼 또 일을 더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 원만 비량이 아니 거든요. 그렇죠. 출퇴근한 차비 식비 화장품 그러면 되게 커요. 맞아요. 생각보다 유지비가 크죠. 네. 맞아요. 그게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생활비가 왜 주나 봤더니 교통비 뭐 이런 거 화장품비 뭐 헤어비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꾸민비가. 저도 요즘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 네. 옷 살 일이 없고 화장품을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잠 못 바라보는 일을. 맞아요. 시간 활용도 좋지 않나요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간 활용하기도 너무 좋아서 확실히 그런 꾸민비가 확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그거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 내가 샀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샀구나.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갈 일이 없으면 안 사요. 저희가 투자를 두 개로 봐요. 자산 투자와 콘텐츠 투자라고 해서 자산 투자는 돈을 불리거나 지키기 위한 투자고 콘텐츠 투자는 나의 어떤 가치를 퍼스널 브랜딩을 높이면서 내가 노후에 은퇴 없는 쭉 하고 싶은 일을 쭉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콘텐츠 투자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해야 나라는 사람이 온라인이 있다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심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 사이사이에 특히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도 같이 보면서 보면. 지금 만드시는 콘텐츠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랑 유튜브 하시잖아요. 제 파마. 네. 저도 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가식적이네요. 아니 아니. 진짜. 사실은 이거 제가 섭외도 제가 저희 작가 분한테 역으로. 보통은 저희가 특판사에서 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역으로 한 거 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청취자분들한테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콘텐츠는 아니지만 책을 쓰고 있어요. 아 맞죠. 맞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현재 자리에 이르기까지 파이어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신 건데 그런 성공 요인을 찾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저희 경우를 보니까요. 하고 있던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강했던 거. 그러니까 그 일을 빨리 그만두는 일을 찾고 싶었던 거. 그게 동기부여가 오히려 회사 일이 너무 싫어서 그게 동기부여가. 그게 굉장히 강해지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죠. 회사를 회사에 너무 부작용하니까 빨리 이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도 진짜 많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회사가 좀 적당히 참을만 해 그리고 월급도 좀 많아 이러면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자꾸 미뤄져요. 그러면서 적당할만 하는데 월급 많은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이 되게 하기 싫었던 게 그거 였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저희가 30대 후반에 파이어적으로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때가 가장 수입이 컸어요. 그런데 생활 수준 자체는 사회 초년생 수준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경기 흐름을 잘 타서 투자가 좀 잘 됐던 거. 성과가 좀 잘 나왔다. 네. 그게 세 가지로 뽑자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약간 요즘 되는 게 저희 회사 생활에 따라서 제가 재테크 몰입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회사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확실히 에이씨. 하면서 더 재테크에 몰입도가 되겠네요. 회사일이 좀 약간 놀랄하면 좀 쉬엄쉬엄 할까? 이렇게 되는 게 같더라고요. 회사일이 힘들수록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빠른 은퇴를 할 수 있다. 내가 빨리 그만두리라. 싫으니까. 그럼 지금 오히려 회사가 힘든 분들은 더 기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네. 맞아요. 저는 불안이 기회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런 거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를 느꼈거든요. 정말 뭐 진짜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정말 태어나서 모든 게 선택인데 회사가 너무 싫으면 회사를 나와야 되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준치 정도라도 된다라고 하면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하기 싫어 하거든요. 겁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두 분께서는 30대 후반에 파이어적으로 선언을 하셨고 그렇 다면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30대 초반에 시작을 하셨 잖아요. 근데 파이어를 결심하신 게 30대 초반 아니요. 결심한.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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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완료를 한 건 30대 후반 네. 39만. 딱 정말 경계. 그러면 지금 이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40대 중반에서 후반 또 40대 초반 까지 되게 좀 그 연령대가 가장 많은데 그럼 이분들도 지금 시작하면 파이어적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0대는 저희는 이제 몸테크를 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좀 빚지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 경험을 해라 돈을 너무 아끼지 말고 그리고 30대에 본인의 몸값을 최대치로 올리고 소비를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돈을 극단적으로 좀 모으는 거죠. 그래서 30 40대가 정말 맞는 나이 대가 아닌가. 특히 특히 30대 후반 40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과장 부장 정도의 위치 거든요. 그럼 수입이 좋아요. 물론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비만 컨트롤을 하면 돈을 크게 모을 수 있어요. 네. 한 달에 몇 백씩 모을 수가 있어요. 네. 500 이렇게. 그럼 금방 되죠. 두 분은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주변에 파이어적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또 보셨잖아요 . 아니면 미국에도 그렇고. 사실 이게 방송 들으시는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안 돼. 나는 애기가 있어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 맞아요. 혹시 이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 저희는 말은 하지 않아요 . 저희가 겪어보지 않은 건 거의 말하지 않거든요 .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자기 그걸 많이 하니까 저희가 상담도. 가장 중요한 점이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곳에 돈을 쓰잖아요 . 그 부분이 아이 교육 문제예요 . 맞아요. 맞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의 의견이 결론이 나면 파이어적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아이에게 내가 그래도 하는 게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노후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우리가 약간의 불문율 같은 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 왜냐하면 너도 나와봐라 이런 얘기가 바로 올 거니까요 . 맞아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본인이 부모라면 내가 그런데 나는 자식이었던 입장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식일 때 내 부모가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 나한테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부모님의 노후가 안정적 이었으면 그게 결국은 자식한테 는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아이가 있는 부모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 반대로 부모님이 나한테 투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노후가 안 되어있으면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 안타깝게도 얘기를 하면 아 여기는 결혼 안 했을까 그렇지 맞아요. 굳이 안 되는 걸 찾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버려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세게 하게 해가지고 .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완전한 설득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 맞아요. 맞아요. 자식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또 약간 좀 독특 . 처음 그런 생각 자식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네.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될까 이 부분이 항상 포인트였지. 과연 자식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할까 . 그거를요 . 그거를요 . 생각한 계기가 어렸을 때 내가 보통 사춘기 이런 걸 지나잖아요. 부모한테 가장 짜증을 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본인이 좋았던 거를 자식에게 내가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식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의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